기대를 가지고 오늘 역대하 31장 드디어 이제 종반부로 종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6월절 절기 히스기야 왕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 절기는 축제입니다 3대 절기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졌던 가장 중요한 6월절 왜 6월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6월절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것에 출발이 돼요 그래서 이 달이 새로운 달이에요 6월절이 첫 달입니다 종교력으로 아비벌 시작하는 달 첫 달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모든 절기가 모든 예전 이런 것들이 다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다음에 있는 7, 7절이나 이런 것들도 다 6월절을 기점으로 7주 뒤에 이런 식으로 이게 기점이 되기 때문에 6월절의 회복은 이스라엘 역사의 특별히 문화의 종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정점을 찍는 거예요 전 나라가 전 국가가 아니 전 국가를 넘어서 흩어졌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백성된 것을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문화의 최고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6월절 절기가 우리나라도 우리 한민족에게도 정말 지켜지고 그리고 그렇게 들여지는 그날이 속해오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기쁨으로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6월절 절기를 한 주간 지내고 너무 좋으니까 또 한 주간 지내고 그래서 2주간을 지내죠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 속에 6월절 절기가 끝나고 다들 축복 속에서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며? 끝나며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잘 정리됐어요 이런 걸 한 번 하게 되면 그 나라 국력이, 그 나라의 국격, 그 나라의 힘 이런 게 쫙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 민족으로도 어떤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유엔총회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다고 그랬죠 세속정부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임직식이나 어떤 취임식, 어떤 큰 행사를 지방의 행사, 전기지방의를 저희 교회에서 했죠 이런 지방의 행사, 이런 것들을 딱 하고 나면 힘이 딱 생깁니다 이게 모여요 힘이 그 힘을, 여세를 몰아서 쭉 뭔가 그 다음에 디테일한 일들을 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플랜이에요 기획이고 방향입니다 자연스러운 방향이에요 교회도 이제 부활절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부활절 행사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전 교회가 쫙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남은 힘이 모입니다 힘이 모여서 이걸 쭉 여세를 몰고 이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힘을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6월절 절기를 딱 지내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나가서 이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인과 문하세 온 땅에서 뭘 없어요? 산당들, 재단들 맨 위에 이 산당들이 뭐라 그랬죠? 영어로 하이플레이스 하이플레이스 산의 꼭대기에 당을 짓고 재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이방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대어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높아진 이론들 우리의 가치의 꼭대기에 있는 것들 이란 소리예요 이 구약적 언어를 신약적인 현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우리의 사고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어둠의 세력들이 높아진 이론, 세상적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인식 가운데 심어놓은 가치들 어떤 사고의 파편들 높아진 것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권력을 잡은 이러한 소리예요 권력을 잡은 어떤 힘을 쓰는 그런 것들 그런 사상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지금 현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진화로는 가장 높은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견고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어서 그따위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돼요 다 그냥 무너뜨려야 돼요 헛된 것에 메어 있으니까 이런 산당들에 메어 있거든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산당들에 거기도 재단 설치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있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괜히 경건해지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이 산 같은 데 높은 데 올라가면 경외관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방신에 쏟는 거예요 이방신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온 세계에 또 이 나라 민족이 그런 하나님 없이 구성한 하나님 없이 구성한 이 세계 질서의 최첨단 꼭대기와 제일 근거를 마련하는 이 진화론 같은 거 다원론 같은 거 유물론 같은 거 이 쓰레기 정 이 쓰레기 가치 쓰레기 원리들 쓰레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고서 그 위에다가 뭔가를 만들어요 이걸 사상 누각이라고 그래요 사상 누각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실 때 확 드러날 거예요 그런 게 아유 그리고 인생 마지막이 딱 되면 그런 거 딱 알게 돼요 와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밑바닥이 텅 비어있는 그 위에다 쌓은 이 모든 어떤 가치와 사고들 이거 싹 무너지거든요 잠시 잠깐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의 종착력에서 그런 거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되게 후회하거든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실제적인 이 시대가 이 지구가 종말을 맞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종말을 맞게 돼 있어요 그거는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법칙 난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냥 법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종말을 맞게 되는데 서서히 지구도 종말이 가까워 오는데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이 쓰레기 위에 뭐가 세워놨구나 땅을 치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을 치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거 보면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산당들 재단들을 제거하는 이유가 착한 행사를 하고 나서 정신이 이제 각성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아 우리가 우리가 쓰레기를 섬겨왔네 와 허무한 걸 섬겨왔네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전부 쓸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 이게 전부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게 이거야말로 만들어진 신들이거든요 진짜 원조가 있는데 짝퉁을 갖다 놓고 이게 원조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이게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6월절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각성하고 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개인적으로도 은혜 받고 부응애 같은 거에서 딱 깨달음을 얻고 영적으로 각성이 되면 나의 삶에 어떤 지저분한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런 거 다 가지치기하고 잘라버리잖아요 딱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몸을 해치고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기호식품으로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중독 마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이제 마약이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잘못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알다가 나중에는 합리화시키고 나중에는 이걸 정당화시키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나눠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요 마약 좋아 기분 좋아 뿅가 이렇게 전도를 한다니까 악을 악이 악을 낳는 거예요 선이 선을 낳아야 되는데 선은 가만히 있고 악이 악을 낳아서 온 세상이 악으로 덮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각성이 되면 어 이게 죄네 하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그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그런 거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 안에 죄악들 음란한 것들 부도덕한 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들 맨날 시간 헛되이 보내고 게임이나 하고 놀고 먹고 부모 등골 쏙쏙 빼먹으면서 그 나이 오래도록 되는 거 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나도 그렇게 맡겨서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줄 모르고 있다가 딱 각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걸 딱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삶이 삐뚤어졌구나 이 어거스틴이 그걸 보죠 나중에 아 이거 삶이 잘못됐구나 비채가 옷을 입어야겠구나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그걸 하고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체가 모여서 그 일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아가 전 나라를 이 나라를 개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아버지 때에 다 타락했던 이방신들에게 무너졌던 그런 나라를 이렇게 기독교로 믿음으로 새롭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하나하나 바꿔 가는 것처럼 이 믿음의 백성들이 새롭게 내셔널 체인저 민족을 바꾸잖아요 나라를 바꾸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의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악의 사람들도 이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최고의 하이플레이스에 올라가가지고 권력을 잡고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나라를 빨갛게 물들이기 위해서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처음엔 총학생에부터 대학생들 젊은이들 탁탁 의식을 바꾸고 제가 그걸 보면서 자라났어요 화염병을 던지면서 뒤집기 위해서 그런 그렇게 하나하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의식을 뺏고 물들이고 제자화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계속 정치경제 권력의 하이플레이스에 올라가서 나라를 하나하나 바꾸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아가 왕이 돼서 나라를 하나님의 의의로 새롭게 하나하나 바꾸잖아요 악도 악을 낳는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쉬는 동안 악은 악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정복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블레싱하지 않으면 악은 악을 낳고 악을 전파하고 악의 제자를 낳고 악의 역사를 이루고 악이 마치 잡초 자라듯이 그 땅과 알곡이 아니고 악의 잡초들이 확 번성해버리는 가만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대결이 그냥 가만히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만 똑딱똑딱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처음엔 1단계가 그런 거죠 믿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2단계가 뭐냐 이 성결 상태가 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 삼고 복음을 온 민족 가운데 나누고 열방 가운데 나누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제자와 삼는데 이제 보세요 희승이가 지금 뭐하나 이제 민족의 각 영역 하나하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종교는 정치와 관계가 없다 이거는 이단들이 그리고 세속의 이방 이방의 정신들이 새겨놓은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종교와 정치는 하나에요 하나 원래 정교 일치 사회였어요 원래 원래 종교가 정치를 낳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종교가 뭐를 만든다고요 정치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을 보세요 자유를 찾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 그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만든 거예요 이 시대의 민주주의 원리인 상권분립을 만든 거예요 정치조직을 만든 거예요 종교가 정치를 만들지 정치가 종교를 만드는 게 절대 아니다 종교는 모든 문화의 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면 안 돼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종교 그 다음에 이 교회 이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 3.1운동 왜 했어요 누가 했어요 기독교가 했습니다 주류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힘들 때 이 교회가 나서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저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종교는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이거 보세요 희승이 가 각성된 하나님의 종교 정치 지도자가 한 명 나타나니까 지금 이방신으로 흘러갔던 정치 조직을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믿음의 조직으로 다 바꾸잖아요 보세요 이걸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리고 문화를 딱 꼽히어내잖아요 제사장 레위인들 세워서 회장문에서 성기게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너졌던 상번제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회복하게 하고 거기에 돈을 쓰잖아요 희승이가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3절 여호와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 이 상번제라고요 그 다음 안식일 초하루 절기 번제 이거 전부 무너졌던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예배 문화 절기 예식 이걸 전부 일으키는 거야 이게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문화 이 땅의 문화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백성을 제사장들 내위인들 이분들이 이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한 복지 경제적 문제 이거 딱 해결하기 위해서 11조 일으키고 첫 열매 딱 받치게 하고 그거 넘쳐가지고 더미가 쌓여서 이거 나눠주는 뒤에 얘기들이 뒤에 얘기들은 어떻게 나눠줬는가 이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쌓였으면 마치 다윗 때처럼 히스기아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걸 이렇게 사람 세워서 성전의 창고를 쌓고 이렇게 나눠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여기 포인트가 뭐냐 히스기아의 개혁인데 히스기아가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너졌던 이방신상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흥한케 했다 이 시대는 어떤가 이 시대 여러분 이걸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딸들 손주들 손자들이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비전이 작게 해서는 안 돼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업 가정교육, 역사, 매스미디어, 친문, 방송, 군대, 예술, 국제관계, 열방 이 곳곳에 유엔, 총회 이런 데 곳곳에 들어가서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라 내셔널 체인저가 되라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라 어떻게 바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라 전부 썩어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다 썩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 거기가 희한하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거기가 은혜가 흘러가고 그런데 이제 다른 지금 전부 빼앗겼다 왜?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었는데 정치와 종교가 관계가 없다 기독교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이 교회 예배 교회 안에만 머물러야 된다 이런 사고를 집요하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국제관계, 가정교육, 역사, 메스미디어 군대, 예술계, 문학계, 영화 이런 전 세계, 전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를 바꾸는 내셔널 체인저가 돼야 돼요 희색이야 같은 개혁가가 돼야 돼요 가정뿐만 아니라 열방 속에서 기획자가 돼야 돼요 기획자, 개혁가, 변화자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그다음에 손주들 우리 자손들 속에서 이런 왕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재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문화의 최고의 권력가들이 일어나야 돼요 대신 그게 타락하면 안 돼요 타락하면 변질이 되면 안 돼요 문제는 힘을 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위축되고 힘을 잃고 있냐면 이 전 단계, 이 전 세대의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고요 힘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거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 자산을 줬고 자본을 줬는데 이걸 갖고 사람과 다음 세대를 못 키워내고 땅 사고, 교회 건물 짓는 데다 다 써가지고 변질이 된 거예요 그동안 악은 그동안 악은 제자를 삼은 거예요 총학생에 침투해서 학교 침투해서 제자를 삼은 거라니까요 그 세대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먹고 놀고 쉴 때 기독교인이 놀 때에 저들은 굶주린 배를 딱 붙들고 이를 갈면서 제자 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영적 전쟁의 치열한 한판 속에서 희승이야 같은 인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가 저는 희승이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손주들 그런 분들 속에서 이런 위대한 용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의 용사들 횃불 들고 싸울 이 시대 그리스도의 삼백 용사들 일어나서 일당백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내가 머무는 그곳 가운데 이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그렇게 꿈꾸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 율법주의로 물들어있는 이 제사장 사두계인 바리세인 유대인들 율법주의로 물들어있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꿈꾸셨던 거예요 지금 눈을 들어 밖을 보세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어요 다 누렇게 물들어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의 깃발을 들고 가서 복음의 통로로 추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희승이야 같은 인물들이 되시고 그런 인물들을 일으키는 복된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지만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그런 삶을 살자 숨이 붙어있는 한 이런 역사를 일으키자 이런 얘기를 저에게도 합니다 이 복음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특별히 부활절이 다음 주로도 다가왔어요 내일 모레 말고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부활절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온 전세대가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정말 부활절에 부활하는 그런 우리 서울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제 사순절 32일째입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향해 내가 희승이야처럼 내가 머무는 공간 속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주시고 생각 주시고 손발이 움직여서 입술이 움직여서 그 역사를 일으키도록 내셔널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리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러지겠습니다 주여